저는 현재 여의도순문길을 다녀먹은 이용원 목사입니다. 이번 회기에 또 한교정 대표회장도 맡았습니다. 제가 오늘 1인시에 나오게 된 것은 몇 년 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리의 소신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 정해져 있는 인권을 존중하는 23개의 기본 인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독소장을 만드는 역차별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반대합니다. 저희들은 그들의 인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모든 기도교인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된 피조물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자라고 할지라도 차별하지는 않지만 그들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다수의 사람을 차별하는 역차별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그들만을 위한 소수의 법이고 그리고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는 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될 것은 고려보다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에 앞장서서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상정될 수도 안 되고 이러한 법이 제정도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 5천 년 전통문화 역사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또 동성 간의 결혼까지 이것을 이끌어내는데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짜인을 했지만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처한 현실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고 또 남자와 여자가 한 가족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행복한 가족을 이룬 것이 우리 한국의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이고 모든 국민들이 그 상황을 통해서 행복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문화도 반대되고 또 기독교 가치관도 반대되고 지금 현재 절수산으로 절벽을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과도 정반되는 역행상을 가져올 것 때문에 절대 반대하는 방입니다. 한국 사회가 알게 모르게 지금 교과서나 또 드라마나 이런 문화 콘텐츠들 속에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특별히 많은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성적 지향이 전 국민의 성적 지향이 될 수도 이탈적인 것도 아니고 그들의 소수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소수의 의견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피해를 보고 또 다수의 인권이 피해를 입는 그러한 협열법은 절대 반대하고 또 이런 것이 절대 제정되려고 상정되거나 또 시도가 되는 것은 있어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성적들이 곧 눈앞에 다가왔는데 올 한해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또 10월 29일 이태원의 참사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된 이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망을 얘기하지 않고 희망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평화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절망의 상황 속에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 우리 예수님 믿음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가오는 새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 그리스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고 화해하고 힘을 모아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동성애라는 것 때문에 편가르기 하지 말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입장을 존중하면서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을 가시도록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하고요. 이 사회에 만연한 편가르기는 이제는 새해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교총에서 그 이슈를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을 모아서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또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책 위반할 때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될 것인가도 같이 의논하는 생각을 가지려고 하고요. 특별히 내년에는 또 한교총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 절벽이기 때문에 저 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인 토론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 시위에 저들이 나오게 된 것은 이것이 각 교회의 대표자로서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한국 교계가 전체 뜻을 같이 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리레이로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의 시위라고 보다는 한국 교회가 전체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끝까지 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되지 않게 돼야 될 하나의 상황은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는 게 아닌데 자꾸 차별금지법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단어만 들을 때는 차별하는 걸로 착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그들이 묘하게 트릭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역차별법이라고 우리는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차별법은 전혀 진행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우리가 왜 차별합니까? 우리는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차별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성이나 여성이나 가지자나 목간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절대로 차별하지 않게끔 우리 법으로 말씀하신 대로 23가지로 이미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차별금지법은 그들만을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미칠 악영향 폐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대만에서 이 법을 통과했다가 아주 나라에 큰 혼란이 왔습니다. 최근에 아시아에서 대만이 통과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우리가 밟으면 안 되겠다. 대만이 통과하고 나서 전국의 3분의 1이 다시 반대 서명을 해서 다시 법을 폐기해달라고 그랬는데 한 번 통과된 법을 폐기하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법안이 제정돼도 않게 하자. 그렇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 상정을 자꾸 시도하고 자꾸 다른 법을 만드니까 원천적으로 그것이 그런 일들이 시도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고요. 약간 그 단계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줄 알아요. 좀 말씀하신 대로 대만이 모르고 통과시켰다가 전 국민이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이 때문에 3분의 1이 다 쌓여내서 청원했는데도 한 번 바뀐 법은 다시 돌려주지 않아서 대만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전차를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우리의 보이스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 대사가 유택의 미국인인데 그 퀴어 축제에 나와서 축사를 했어요. 그런데 축사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우리 한국적인 상황을 잘 모르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걸 점차해서 그들이 인권이 보호되어야 된다고 그날 축사를 했는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대사관 측에다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핍박하는 게 아닌데 핍박받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와서 그날 축사를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또 각 나라 대사관에다가 우리의 정확한 입장을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소수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볼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이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잃은 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또 그렇게 해서 가족을 잃은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이 결국 가족의 중요성을 통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만약에 동성 결혼이 허락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인류 역사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개인적으로 미워하거나 그들을 차별하지 않지만 이러한 동성 결혼까지 나아가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사회 속에서 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세워서 사랑으로 품으려고 합니다. 그들과 대책해서 싸운 적은 없습니다.